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인 생일 축하합니다 저 손 빌고 불 끌게요 안녕하세요 플러워들 진짜 오랜만이죠? 왜 이렇게 떨리지? 저는 오늘 23살이라고 꽂아주셨어요 네 23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먹으면서 해도 되죠? 3인분 면 예쁘지만 이 토를 빨리 빼고 잘 먹겠습니다 짜잔 너무 맛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여기 있는 질문들을 열어서 답을 해볼 거예요 먹방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 연말인데 파티도 하고 그러시나요? 파티도 하고 그러시나요? 진짜 맛있다 파티도 하고 열어볼께요 되게 선물받는 것 같아요 생일하면 생각나는 노래 생일하면 생각나는 노래는? 생일 축하 노래겠죠? 생일 축하 노래겠죠? 생일 축하 노래 그래서 그 겨울아이 라는 노래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생일을 사실 저는 하영이처럼 막 특별하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어서 생일하면 생각나는 노래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패스 슬픈 아 이런 걸 못하겠는데 블러머에게 하고 싶은 말 오자토크 다섯 글자로 말하기 아 다섯 글자로 하기 힘든데 아 다섯 글자로 하기 힘든데 다섯 글자로 하기 힘든데 음 음 음 Cola 음 으음 다섯 글자로 покуп자 아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moo 해보고파 아.. 생일에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생일에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지선이가 엄마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저희 엄마께서 요리를 그닥 좋아하지 않으셔서 보통 사람이 좋아하는 걸 자랑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밖에서 가족들이랑 고기? 먹고 싶은 것 같아요. Q. 며칠 전이 크리스마스였는데 어떻게 보냈나요? Q. 며칠 전이 크리스마스였는데 어떻게 보냈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밤늦게까지 자다가 밤늦게까지는 아니고 4시? 5시까지 자다가 5시까지 마찬가지로 7시까지 다이아 선배님 주운 언니랑 주운 언니의 지인분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고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오늘은 제가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약간 무난 무난하게 보는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없는데? 기억에 남는 생일? 아 제가 생일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여러분 기억에 남는 생일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 작년에 제가 작년 생일 V LIVE를 봤거든요 최근에 그 파란색 니트 입고 그 플로어들이랑 V LIVE로 소통하면서 그게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는 제가 플로어들 만나기 전에는 더 약간 생일을 의미 없이 보낸 날들이 많아서 전 데뷔하고 플로어들이랑 보낸 생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전 데뷔하고 플로어들이랑 보낸 생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없는데? 아 너무 그러니까 이거 하영이가 받았으면 참 잘했을 것 같아요 저는 나에게 주고 싶은 생일 선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좀 마음껏 먹는 거 그게 제 생일선물일 것 같아요 제가 살을 좀 많이 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뒤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 마음에 항상 마음 편히 못 먹었었는데 좀 이번 연말에 이번 생일에는 마음껏 막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맛있게 막 먹고 싶어요 2020년 새해가 다가오는데 이루고 싶은 목표는? 너무 많은데? 제가 작년 생일 때 1등 가수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럼 2020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멤버들이랑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고 왔거든요 하영이랑 지원이랑 채영이랑 저랑 넷이 보고 왔는데 이게 한명쯤 떨어져야 재밌는데 다 붙어온 거에요 또 재미없게 그래서 2020년에는 기능시험을 4명 다 통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요즘 레슨 엄청 열심히 받고 있거든요 다양한 레슨을 특히 노래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다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2020년에는 갖추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춤도 마찬가지고 최근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취미나 음악 취미나 음악 취미나 음악 요즘 옷에 좀 많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옷 센스가 좋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좀 깔끔하고 무난무난하게 입는 거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다양하게 막 스타일리시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운동할 때도 연습을 할 때도 밖에 나갈 때도 다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나를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옷을 막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피스를 원래 좋아했는데 요즘은 매치하는 재미에 좀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원피스는 근데 한 번만 입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바지나 치마 이렇게 매치하고 위아래 색깔 매치하고 이런 거 재미를 들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 제가 최근에 어 뭐야? 불었어? 어 불었지 아 진짜? 분지가 언젠데? 한 입 먹을래? 얼굴이 요즘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보냈잖아 너 관심 갖고 있는 거? 나 요즘 옷이라 그랬어 그래서 조금 요즘 달라지지 않았어? 저 부분처럼 마귀 좀 다니진 않잖아 아 그럼요 제 생일 뮤비가 라이브니까 잠깐 나가주실 텐데 아니 근데 요즘에 약간 어 그 너 있잖아 그 불타오르는 그 메이크업 그거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 그래?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야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한 살 더 먹어서 그런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관심 갖고 있는 게 제가 최근에 피어싱을 들었거든요 제가 피어싱을 지금 한 달 사이에 근데 너 혼자 갔어? 응 3개나 뚫었어요 이쪽도 뚫고 근데 여러분 큰일 났어요 늑밤 났어요 옛날에는 저희 중에 귀 하나도 안 뚫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맞아 맞아 갑자기 진짜 즉흥적으로 뚫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귀 뚫는 거를 스트레스 푼다고 하잖아 맞아 아니 이거 아픈 거 가지고 왜 스트레스를 부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 풀리겠네 그래서 나도 이제 귀를 막 뚫지 않을까 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뚫을 거야? 더 뚫을 건가 봐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균이 생일 축하해 주려고 왔는데 짜잔 뭐야? 헐 참 귀엽지 헐 진짜 귀엽다 그린 뭐야? 그러니까 너도 생각하면 돼 아 그거 생각난다 내가 얼마 전에 너네가 귀라도 생일날 뭐 할 거야? 이랬잖아 맞아 맞아 몰라 몰라 아무게 없는데 이러니까 파티해야지 이러는 파티 이러니까 야 우리 귀에 다 같이 파티해야지 이랬어 다 같이 파티하려고 그랬는데 읽어도 돼? 소리내서? 네 아 야 봐 읽고 판단해 봐 아 근데 너가 울 수도 있어 왜? 나 그렇게 쉽게 우는 사람이 아니야 너가 안을 자신 있으면은 왜왜왜 벌써 우물 날 것 같은데 아 진짜 여기서 아 다행이다 진짜 오랜만에 편지를 써요 이게 사실 거짓말 하자 너 하영이 때도 썼잖아 아니 아니 너네 너한테 아 그래? 나한테 처음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말 올린 게 아 그런 거 썼지 맞아 그런 거 썼지 편지 쓸 날이 말 없으니까 생일이 아니면 뭐지 엥? 왜왜? 왜왜? 나 읽어도 돼? 어 왜 너인데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너 정말 이쁘고 잘하는 것도 많고 성격도 털털하고 난 너의 모든 걸 모든 것 갖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그에 비해 자신감이 없어 보일 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자신감 갖고 살아도 충분히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늘 응원해 그쵸 뭐가 올 포인트라는 거지? 나 이해 안 되는데 아 올 포인트잖아 너에 대한 진심이 없어 어 진짜 맞아 근데 참 알면 알수록 우린 다른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재밌게도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최근에 멤버들끼리 말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최근에 또 스키장을 다 같이 놀러 갔거든요 맞아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시작도 규리랑 둘이서 같이 보냈어요 맞아 아니 이제 어제 그 주은 언니랑 잠깐 만나고 들어왔는데 새롬이가 혼자 있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난 너무 슬펐어 또 혼자 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집에 그래서 맹찌 있었어 그래 나 자신감을 2020년이나 가져보도록 할게 막 목표로 생겼네 응 아니 규리가 은근히 되게 어쩔 때 보면 약간 무대포 같거든요 근데 어쩔 때 보면은 애가 엄청 소심해 보이고 그래서 왜 저러지? 그냥 막 해도 너무 괜찮은 애인데 왜 이렇게 막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았지? 아 나 생각이 진짜 나 원래 안 맞았었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사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지는 대로 살지는 대로 그랬는데 요즘은 생각이 많아진 거 같아 나이를 먹나 봐 나이가 많아 그래서 그게 뭐야? 질문한 거야? 어 질문지 뽑아서 답하면 엄청 많다 이거 다 했어? 응 다 했어 근데 생각보다 생일에 관련된 질문이 많았거든 생일 기억나는 생일 생일 내가 볼래 읽어줄게 읽어줄게 오 읽어줄게 읽어줄게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없는데 오늘의 TMI 너 뭐 먹었어? 나 얘 첫게요 진짜? 그게 TMI인가 보다 오늘의 TMI는 아 깜짝 놀랬어 일단 생일인데 미역국을 못 먹은 게 아니 근데 이게 우리 초반에는 막 서로 엄청 미역국 해주고 그랬잖아 근데 멤버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진짜 오늘의 TMI 또 뭐가 있어?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TMI 일단 얘기할까 진짜 없다 우리 샵 갔다 오고요 진짜 오랜만에 갔잖아 아니 그래서 제가 샵을 갔다가 왔는데 깜짝 놀랬어 채럽이가 너무 놀라는 표정인 거라고 하하하 나 원하나 그 표정을 보고 그치? 이런 모습 너무 오랜만이지 맞아 진짜 뭐지요? 없다? 너 TMI 없어? TMI? 별게? 나도 모르겠는데 아니 제일 크리스마스 때 의미 없이 맞아 둘이 다 얘기할 게 없어 그렇죠 오 네네 마라탕 말고 최근에 빠진 음식이 있다면? 마라탕 말고? 두부 두부! 아 맞아 맞아 두부 귤이 어머니가 두부를 그 두부 지짐인가? 그 두부 그냥 구운 거? 구운 거? 그거를 저희 다 같이 먹으라고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 그치 맛있지 요즘에 저도 밥 대신에 먹고 있는 거 같고 귤이도 되게 잘 먹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냥 굽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요리야 이런 거 그냥 고기를 굽거나 두부를 굽거나 아 네 그런 걸 많이 하세요 본연의 맛 본연의 맛 어 궁금해 아가 귤이의 초등학교 때 통화? 초등학교 때 통화? 초등학교 때 통화? 넌 뭐였어? 나는 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 너무 오래된 일이야 우리 지금 나 초등학교 때 통화 뭐였지? 나는 되게 많았는데 통화 아 그래? 저는 초등학교 때 뭐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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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막 배우도 하고 싶었고 아나운서도 하고 싶었고 빛냐? 빛냐고 아나운선 너무 노예인데? 그리고 막 그 승무원 안이들 응 그래서 막 하고 싶었고 발레도 하고 싶었고 응 너는? 나는 나는 발레리나 나 초등학교 잘하는 느낌이었고 응 피아노는? 너 피아노? 어 피아노도 꿈꿔 본 적 없어 그냥 다 취미로 너무 오래 해서 그냥 취미로 오랫동안 다 두고 싶어 피아노 응 발레리나였고 저학년 때는 그리고 고학년 때는 체육쌤 체육쌤? 아 너가 체육쌤이 되는 게 꿈이었어? 어 아 진짜? 그 꿈이 되게 오래 갔었어 아 수능하실 때부터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거의 체육쌤이 하고 싶던 거 근데 규리아도 운동은 잘해요 아 아니야 그 말 하면 안 돼 나 또 육상도 하지 이제 옛날 맘이 아니더라 옛날에 진짜 잘했었는데 열어줬 응 아 우와 규리가 돌잔치 때 돌잡이 때 잡았던 거 이거 알아? 아 없는데? 나는 몰라 아 난 돌잔치를 안 했어 내가 알기로 아 진짜? 왜? 그냥 집에서 이렇게 보낸다? 기억이 안 나지 나요? 엄마 그때 물어봐야 될 거 아 내가 물어봤었는데 최근에 돌잡이 그때 난 못 잡았지? 돌잔치를 안 하는 분위기 어때? 아 진짜? 아무도 안 했나 봐 그래서 우리는 태원도 없어 그래서 너 있어 태원도? 나 몰라 너무 너무 우리 엄마 안 그런 거 같은데 딱 딱히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 아 웃겨 이 둘 조합 약간 잘못된 거 같은데 잘못된 거 같아요 결과 없는 조합이야 그러니까 너무 뭐가 없어 질문도 다 했고 다 했어? 아 쉽다 내가 나와서 질문할게 생일하면 생각나는 노래 생일 축하 나도 그 얘기했어 생일 축하 노래 줘야겠어 결국 없나봐요 플러버에게 하고 싶은 말 오자토크 오자토크? 나는 뭐해 보고파 이렇게 했어 너무 보고파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맞아 그거밖에 딱히 생각이 안 나 플러버는 짱 갑자기? 플러버 최고 최고 이거 생일을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생일? 음 이렇게 오겹살? 야 나도 고기라고 했는데 아 진짜? 더 소름이 진다 며칠 전이 크리스마스였는데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냈다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냈다 다 했었다고 크리스마스 마라탕 말고 최근에 빠진 음식이 있다면? 나 마라탕 진짜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귤이 어머니 두 분? 난 그거 너무 맛있어 그치 맛있지 최근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관심 가지고 있는 거 응 최근에 진짜 바쁘게 살고 있었어 근데 진짜 나 진짜 엄청 바빠 지금 그치? 응 나 지금 거의 다 활동기 같아 너무 바빠 진짜로 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진짜 많이 배웠지? 춤 노래도 배우고 있고 그리고 춤 노래도 뭐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저는 작사 작곡도 배우고 있고 맞아 맞아 시도하고 있어요 아까 가사 쓰고 있구만 응 한 번 해보고 싶어서 해보고 변동판에 뭐했지? 당연하지 근데 자꾸 울 정도는 아니야? 아 울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연말인데 뭐하면서 지내고 계신 날이에요? 아 우리 생각하고 있대? 아 그렇죠 역시 오늘 뭐해 이제? 오늘 그냥 계속 세워 뭘 뭘 하는지 지호를 얘기해 지호를 어떤 거를 연습하고 가사 쓰고 그래요 딱히 뭐 특별한 거 저희 멤버들 다 그러고 있어 지내고 있어요 잘 알았어 특별한 거는 없지만 알차게 모르게 지내고 있어요 안녕 생일이니까 아니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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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비교할게 가지마 생일 너무 축하하고 되게 진짜 오늘 하루 최고로 특별한 날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플러버 분들도 퀴즈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큐리를 위해서 아니 나는 플러버들한테 너무 고마운 게 사실 이제 플러들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생일을 막 챙기거나 큰 날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큰 날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플러버 분들 막 태워줘서 고맙다 맞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나도 더 그 의미가 커진 거 같아 너무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다음에는 플러버 분들이랑 같이 네 생일 같아요 너무 재밌겠다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뭐 약간 이렇게 장수 밀려가지고 저거 나 다음 생일 너잖아 이제 그러네 내가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냥 부담 갖지 마 그냥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면 난 안 갈 거지 안 갈 거지 진짜 보고싶다 진짜 보고싶다 아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연말에 플러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오 왜 왜요? 틀어들릴 거야 아 나 이 소리에서 부르는 줄 알았어 어 너 어디 꼬친 노래 있어? 꼬친 노래? 어 어 어 뭐? 나 그 스텔라 장 그분의 노래를 되게 많이 듣고 있어 여러 가지 스텔라 장? 너 아까 방금 들었던 거 아 그 그분 영상 엄청 찾아보고 아 신기해 엄청 잘하셨네 노래를? 노래를 노래를 노래도 엄청 잘하시고 그거 막 이렇게 찍어서 녹음을 바로 즉석에서 해석하는 거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까 나 나온다는 거 왜 이렇게 소리는 거야 왜 이렇게 소리는 거야 듣고 있어요 저는 또 아이유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 하거든요 어 아 그러면 노래를 들어도 음 나는 시간의 바깥 아 궁금해 나도 참 궁금해 아 진짜? 이거 콘서트 하셨을 텐데 아 너도 아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나 트다고 그랬는데 아 너가 녹음한 걸 트는 줄 알았어 아 녹음한 거 오 너무 좋아 아 너무 여기 가사들이 플로버즈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야 음 플로버들 아 연말인데 행복하게 보내시고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내년에는 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까 기다려 아 아 다행이야 네 그러면은 아 아 바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셀퍼 여러분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안녕 ㅐ